그거 되게 멋있다 승주야 띵동 해봐 밖에 문 옷걸이 거기다 걸었어? 옷걸이 뜯었어 승주야? 응 잊어버렸어 벌써? 세 개 중에 두 개? 세 개 있는데 두 개는 어디 갔어? 승주야? 승주야 승주야 옷 걸었어 저기다가 잘했네 걔도 옷 벗기는 거야 그래서? 아이 창피 응? 옷걸이 찾았어? 응? 있나봐 오 창피 왜? 머리 벗겼어? 고무줄? 안녕하세요 맥고 고추 아니야 내가 마수하는 거야 마수 응 다 찾았네 그러면 옷 걸어봤떠 엄마 왜? 응 날씨 이렇게 하고 응 날씨 날씨 응 날씨 옷 말리는 거야 알겠지? 네 옷 말리는 거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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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사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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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 걸었어 엄마 승주가 잘해요 살살 걸어 너무 세게 걸면 부러지니까 괜찮아 괜찮아 흥이 깔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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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야구야? 특구 오예! 오예! 이거! 이거! 아빠 이거 좀 더 시원해 어떤 거? 엄마 화장해줘 그럼 엄마 띠티 갖고 와 띠티 어디 갔어? 띠티 띠티 너 말고 띠티 갖고 와 띠티 거! 이거? 뭐? 노래! 노래? 노래가 어디 있어? 띠티 얼굴 좀 보자 알겠어 알겠어 응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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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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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엄마 배에 알았다? 여기 위에도 탈 수 있겠다 빙기는 어떠냐떠 엄마 엄마 정체부터 차주 춘다고 했잖아 알았어 없다 예주 기대 바라야겠다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